여기 보시면 두 분은 엄청 많이 있는데 전복은 아직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이런 거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랑 그쪽 라인 아 고동값이 없네 고동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엄청 커요 얘네로 케이크 만들어주는 형들이 욕하니까 전복을 잡아야 돼요 나 장갑을 한쪽 끼어야겠다 한쪽이라도 끼고 열심히 거들어야지 내가 잡아서 줘야 되는데 형들이 잡으면 여기 군부 전복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헷갈리진 않은데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게 있네 얘들 가시리고동이 있네 또 얘네 가서 약간 매운고동 말씀 드렸죠 저번에 물이 덜 빠져가지고 오 성게 성게 말똥성게가 나왔어요 약간 말똥같이 생겨가지고 말똥성게라고 부른다는데 이거 혹시 알이 있나 보고 알이 있으면 전복 위에다가 토핑을 해가지고 성게알을 그렇게 오 있다 알 알 있네 알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말똥성게도 나오면 잡아가지고 전복 위에 토핑을 한번 해볼게요 오 말똥말똥 겁나 많아 말똥 한마리 말똥 두마리 뭐야 뭐야 아 속았잖아 아 진짜 캐스터레스야? 어 성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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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라성게 여기 또 보라성게 한마리 검도 보라성게는 이게 가시가 뜨거워가지고 아 돌돈이 안먹는다 하더라고요 어디 어디 뭐야 잘못 봤구만 뭐여 뭐여 어 어디 어 어디 어 빨리 뒤집어봐 와 전복이 이렇게 숨어있었어요 별 못 뒤집나 별 못 뒤집을까 별 못 뒤집을까 우와 잘 보이시죠 여러분 우와 이렇게 전복버거 만들려고 일단 한마리가 나와주네요 이렇게 잘 붙어있었네요 자연산 전복 한마리 나왔습니다 일단 넣어둘게요 으악 흰 맛 겁나 와 애기 군소 애기 군소예요 얘는 먹으려고 삶으면 손톱만해지는 크기 엄청 작아요 어우 군소 알이 무슨 왜 이렇게 많아? 와 킹크색 노란색 주황색 약간 갈색 군소 군소천지인가봐요 고동은 엄청 많은데 고동 잡아줄걸 그랬나? 으악 이런 돌들을 다 뒤집어야 돼 오우 다리 찢어진다 오 회삼이다 회삼 새끼 이도 너무 어리니까 살려줄게요 뭐야? 멍게 멍게 알았어 돌에 붙어있는거? 응 애기 돌에 멍게가 한마리 붙어있었어 아니 빨간 멍게 이게 이제 봄철 감성돔 미끼로 진짜 좋은건데 우와 오 이거 형 형 이거 봐 와 말똥 소비 겁나 커 회삼 아니 나 말똥 이마고 뭐하고 없어 말똥 이마고 나 처음 봐 해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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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서 올려줘 와 해섬도 이번에 엄청 크고 말똥 성게도 형 눈보다 더 큰데? 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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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아 저희도 멍게 한마리가 있어요 아니 보라성게 한마리 아 이렇게 성게 보라성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이 없을거예요 지금 시즌에는 이거를 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 뭐야 알이 있다 또 알이 꽉 찼는데 우와 알이 꽉 찼어요 정우 형 알 먹어봐 바로잡은 성게 먹방 와 이건 나도 먹어볼까 성게알 한 번만 먹어봤는데 어? 맛있지 맛있지 옛날에 정우 형이 어렸을 때 성게를 많이 먹었다고 하던데 여름에 같이 돌룩락시 할 때 미끼를 다 먹었어요 다 나왔다 성게알이 나왔어요 겁나 저거 파스타그랬고 아니 이게 반이 날아가는데 먹어볼게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 그 날아다 와 이래서 먹는구나 좀 크림 맛? 그런 맛이 난다 너는 진짜 바로 먹어봐요 이제 와 이 정도면 재료는 충분한데 오 성게 성게 겁나 커 형 손 손 손 잠깐만 오 전복도 있다! 전복도 있어! 커x3 와 전복 전복! 오! 또 하나의 마리! 원래 전복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와 지금 대박 입니다 오! 대박이에요 대박 6마리 처음인 거 같아 이거? 5마리가 넘어 6마리인가 지금? 어! 위에 두피야 응 근데 아! 나 손이 없어서 쓰이사 넘겨줘야 할 거 같은데 진짜! 진짜! 어우!!!! 와 섬기 봐 와 섬기 진짜 크다 이거 안 떨어져 지금 두리바 꽉 찼어 두리바 꽉 찼습니다 좀 더 잡아 봐야겠는데 좀 더 해봐야겠다 오오오오 이쪽 라인이 좀 있는 것 같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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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것 같다 나도 좀 뒤집고 싶어 나도 돌 뒤집고 놀고 싶은데 한 손이 더 필요해 뒤집어 주세요 내 힘으로 바로 한번 들고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응 힘쓰게 했어 와 형 이제 낙지 잡으러 가볼까 주현이 형 낙지 잡으러 가보자 저쪽 뻘밭 있거든 저쪽에서 낙지 잘 나와 이제 잡을 만큼 잡았기 때문에 낙지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런 돌에 낙지는 많아요 이렇게 돌을 뒤집고 없으면 이런 넓적한 돌을 어 빨리 잡아봐 그럼 어디 오 돌에 붙어 있었어 봤죠? 낙지는 이렇게 이렇게 뻘이랑 약간 섞여있는 돌을 뒤집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돌 이 돌 벌이 파묻혀 있어가지고 없어요 이제 가자 너무 욕심부린다 우리 오늘 잡은 거를 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꽉 채우고 이제 집으로 갈게요 이거 아까 페루질로 잡아온 거 성게하고 전복하고 뭐 등등 있는데 이거 일단 처음 햄버거를 만들려면 성게알을 먼저 뽑아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알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다 하나하나 발라내볼게요 여기 성게물 안 빠지는데 와 말똥성게알이 하얘 보시면 말똥성게알이 좀 하얀 편인데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성게알을 다 까가지고 모아놨고 이제 이 불식물들을 좀 제거해 볼게요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세마리 다섯 여덟 아홉 이렇게 전복이 다 씻어졌고 딱 요만한게 통으로 넣으면 좋을 거 같은데 크기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얘네를 센 걸로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빵이랑 안맞을 거 같아서 포기하고 버터향을 익혀가지고 익혀가지고 넣을게요 그냥 밧으로 씻겠다 어? 눈으로 일단 눈으로는 합격이 돼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버터가 더 많이 배고 하니까 이런식으로 칼집을 넣어가지고 오! 오메! 내장 터졌어 전복 내장 씻다가 손을 빼어 버려가지고 좀 달궈지면 버터를 넣고 약불로 다 녹이고 전복 넣어주고 내장 넣어주고 이제 버터도 어느정도 다 쫄아들었고 내장도 다 익힌 거 같으니까 얘네들은 빼줄게요 이렇게 전복을 버터에 다 구워줬어요 이거 내장이랑 전복을 구웠던 버터에다가 빵을 또 구워줄게요 이거에서 또 내장냄새랑 해가지고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느낌으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토핑을 해볼게요 빵 자체가 맛있는데 그냥? 이거 살짝 불편하네 전복을 먼저 올려주세요 소스문도 그렇대요 그렇대요 드리아끼 약간 아 근데 의외일수도 있다 케첩 마이너지 조합이 좋잖아 아 진짜 해봐 아 봐봐 색깔부터 봐 벌써 말한거 지앤볼 정훈이 형은 이렇게 닦아 오케이 오케이 와 딱맞아 딱 딱맞고 지훈이 형도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양상수 마냥 써라 너무 없어 네 이렇게 전복구가 완성됐어요 이걸 이제 먹어볼게요 왜 어때? 동생이 약간? 어때? 맛있다 끝이야? 진짜 못먹으면 맛있다 어디서 팔면 사먹을 맛이야? 어디서 팔면 사먹을 맛이야? 사먹을 맛이 아닌가? 진짜 좀 맛이 신기해 근데 진짜 처음 먹어버려봐 맛있긴 맛있어? 응 뭐 뭐 살려도 못하겠다 맛있다 아니 비싼건 다 들어갔으니까 지훈이 형 말도 없이 먹어버리네 맛있어? 처음 먹는 맛인데 이 소스는 나랑 소스가 다르네 저번에 저렇게 열심히 먹으면 그쵸? 배늘도 안가 자꾸 자고 먹으면 다 죽어야지 응 안녕 하지만 근데 그쵸? 그쵸? 흘리지 근데 그쵸? 내게 그쵸? 뭐 그쵸? 감사합니다.